연애남매의 충격적인 마지막 회 스포글이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이 구구절절 글쓴이는 지난 15화 방송 스포를 마친 적이 있는데요. 구구절절 글쓴이는 15화 방송 전인 6월 6일 저녁에 15화가 끝나면 용우와 지원이가 아주 가로가 되도록 욕을 먹을 거라고 스포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진실게임 때 용우 때문에 제형 세승 남매가 빡친다는 걸 스포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구구절절 글쓴이가 스포를 다 맞추는 거 보니 방송 미리 보기가 가능한 ott 관계자일 거라고 추측 중인데요. 그런데 이 구구절절 글쓴이가 다시 한 번 등판했습니다. 16화 막방을 스포한다며 윤재유나 정섭 세승 제형 지원 이 셋 중에 둘은 이뤄지고 하나는 깨진다며 체커 중에 한 커플은 체커되고 포옹하더라 라며 토나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커 중에 한 커플은 한 커플이라고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체커랑 한 커플 알려주고 가라고 하니까 이 구구절절 글쓴이는 체커는 윤재유나 정섭 세승 용우 지원이고 현커는 윤재유나 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추가 스포구를 또 남겼습니다. 제형이 오는 건 모르겠고 지원이는 안울어라며 지원이는 해벌죽 웃으며 포옹하고 용우 향해 흠뻑 취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원은 용우한테 자기를 놀리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달라나 이러면서 제형이를 2차 저격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자리에 제형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제형이가 지원이를 놀려댔으니 지원이가 절에서 용우를 선택했구나 알겠지라며 이 글 마지막으로 나 이제 안와 댓글도 안달거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기분 더러운 연프는 첨이야라며 글을 삭제했습니다. 용우 지원이 체커가 맞다는 또 다른 스포 댓글도 있는데요. 이 스포 댓글은 용지가 체커 후 포옹하는 것도 맞다고 하는데요. 용우가 발을 다쳤는데도 중요한 날이라 신발을 신고 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윤재와 지원이 남매가 말다툼을 하고 지원이가 계속 온다고 하는데요. 네티즌이 윤재 지원이 왜 싸우냐고 묻자. 윤재는 초아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결국 체커가 용우 지원이 돼서 초아가 힘든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윤재가 지원이한테 그래도 네 선택이니 잘 만나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 후 지원이의 행동에 대한 스포도 있는데요. 지원이가 용우와 비밀데이트를 한 후 마음을 정했고 그날은 아주 푹 잤다라고 한다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종 선택 이후 용우에게 전송된 지원이의 마지막 문자가 충격적이라는데요. 이 문자 내용은 용우가 진실게임에서 말한 명대사를 임용한 것이라는데요. 네티즌들은 이 문자 내용이 아마 나도 운명을 믿어볼게 이런 선택한 내가 싫지 않아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며 추측 중입니다. 오늘 막방이 정말 이 스포글들처럼 흘러갈까요? 스포글은 재미로 봐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애남매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